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주문받은 거가 역사서 5권하고 6권이 새로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소개해주는 그런 강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역사서 5권에 대한 건데 제목으로 제가 선택한 말씀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 사실은 토빅기와 유딕기와 에스테르기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저자들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인데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여정 역사서 제5권에 담겨있는 토빅기, 유딕기, 에스테르기가 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어느 시기에 쓰여진 작품일까요? 이 세 개의 작품들은 다 헬레니즘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치면 그리스 제국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작품인데 그러면 헬레니즘 시기의 주류 문화는 뭘까요? 헬레니즘 문명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 대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헬레니즘 시기의 주류 문화는 그들보다 훨씬 월등해 보였어요.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그들보다 월등해 보이니까 약한 사람들이 월등한 문화 앞에 가면 보통은 어떻게 반응하죠? 초라해 보이는 내 거 빨리 내버려 놓고 새로운 거 배우는데 급급하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다인들이 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거 내려놓고 이 새롭고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는 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토비키 유디키 에스테르기를 쓴 저자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문화가 얼마나 뛰어난지 예를 들면 헬레니즘 문화가 추구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알듯이 지혜 그다음에 이 당시에 헬레니즘 시기에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부터 헬레니즘 시기를 주도했던 철학이 뭐냐면 스토아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은 덕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거가 아파테이야, 평정심 그러니까 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치우지지 않는 그런 평정심을 통해서 덕에 이를 수 있을 거다 그런 지혜를 추구했다면 이 시기에 성경의 저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것, 그리스 문화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토빗이라는 한 인물 그다음에 유디시라는 인물 에스테르라고 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들은 모두 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 철학자들, 그리스 대의 현자들이 추구했던 그 어떤 경지보다 더 높은 곳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이 새로운 문명을 쫓아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고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토빗이라는 한 인물을 내세웠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주인공들은 여성이죠. 유디타고 에스테르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그리스 문명이 내세우는 그 어떤 현자나 그 어떤 위인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건 보세요. 우리 유다교는 여성도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여성도 이런 남성보다, 니네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시기에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던 주된 질문들 또는 성경의 저자들이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들은 그거였었어요. 우리한테 물밀듯이 밀려오는 저 위대해 보이는 새로운 문화 앞에서 과연 하느님의 가르침 또는 하느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가 아니면 더 보잘것 없어서 우리가 다 버리고 따라가야 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성경의 저자들은 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기와 다음에 타비기와 에스테르기의 공통적인 장르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보지 못했던 장르예요. 아마 성경에서 비슷한 장르를 꼽는다면 룻기 소설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는 역사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역사라는 틀을 빌려가지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잘 아는 거가 중요한데요. 우선은 그래서 첫 번째 책인 토빗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빗기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토비야 토빗의 아들인 토비야가 티그리스 강가에서 어떤 물고기를 잡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옆에 천사가 있죠. 그 천사는 누구죠? 라팔 천사고.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죠 또? 개가 있죠. 그죠? 토빗기를 그린 화가들의 그림에 잘 보면 항상 개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특히 개는 항상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토빗기는 달라요. 토빗기에서 개는 반려동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개가 반려동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책을 꼽는다면 토빗기예요. 그래서 토빗기가 형성된 배경이 어딘지도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는 개가 반려동물로 생각되었었어요. 그러나 원래 유다 문명에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토빗기는 그런 그리스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저술되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그림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토빗기의 주인공은 토빗입니다. 토빗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토빗의 이름은 토비예요. 토비라는 말은 my good, 나의 선이시다, 나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토비, 야후 또는 토비, 엘 그런데 야후나 엘 하느님을 빼고 토비. 그래서 꿈란에서 발견된 토빗기 사본에 보면 토빗의 이름이 토빗로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비죠, 그렇죠? 그래서 야훼는 나의 복이시다. 그리고 토빗의 아들인 토비야는 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사람 이름의 끝이 야로 끝나는 건 야는 다 야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비야, 야훼는 좋으시다. 토빗의 아들은 토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빗기의 주인공은 성경에서 거의 잘 만나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디로 유배를 갔죠? 아시리아 땅으로 유배를 갔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열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열지파가 아시리아로 유배를 간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유다인들도 아시리아로 유배를 갔던 그 열지파를 Lost Ten Tribes라고 말해요. 열지파 어떻게 됐는지 몰라. 잃어버린 열지파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데 이 토빗기는 바로 그때 아시리아로 유배를 갔던 유배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귀한 책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유배민들, 그러니까 아시리아에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유배민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살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책도 제가 앞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외세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유다인으로 충실하게 머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압제 아래에서도 충실하게 유다인들로 머물 수 있는 길로 뭘 제시하느냐 하면 기도와 자선과 선행을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제가 북이스라엘의 유민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아시리아로 유배를 갔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제사를 지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님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배민으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바친다면 내가 제사를 못 바치니까 나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느님한테 재물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한테 재물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로 뭐 해요? 자선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느님을 원래 예배하던 방식대로 예배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배를 갔던 디아스포라의 유배민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하느님을 섬겼는지 하는 거를 우리는 토빗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빗기는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책이에요. 기원전 1세기에 아주 인기가 많아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꿈난 동굴에서 꿈난 11개의 동굴에서 지금은 12개의 동굴에 2007년인가 동굴 하나에서 또 다시 발견이 돼서 12개의 동굴에서 많은 책들이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토빗기 카피가 여러 권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이 책이 아람으로 쓰인 건데 너무너무 인기가 있다가 보니 그 아람어를 히브리어로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아람어를 그리스로도 번역해요. 그래서 그런 번역번들도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토빗기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정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목록 안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교는 이 책이 처음에 히브리 말로 쓰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교의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유다인들이 좋아했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다교가 이 책을 구약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개신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개신교도 유다교를 따라서 포함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토빗기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성경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대학생들 가르칠 때 이제 그 구약성경 입문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토빗기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반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개신교 냉담자, 가톨릭 냉담자, 그다음에 무교, 온갖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신교 아이들은 한 번도 토빗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해줬거든요. 너무 재밌어 하면서 듣더라고요. 재미있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빗기의 문학 장르는 아까도 처음에 조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빌려오긴 하지만 이거는 교훈 문학 또는 지혜를 알려주고자 하는 소설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이 책은 처음부터 이 책은 소설로 읽으세요 라고 하는 표지들을 많이 책에 담아놔요. 그게 바로 연대기적이고 지리적인 오류들이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태종이 어느 날 이순신 장군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당태종이 이순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꺼내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토빗기를 읽을 때 마치 제가 당태종이 이순신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조합들이 책 안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말도 안 돼 이건 틀려서가 아니죠.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두를 꺼낼까 궁금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빗기를 읽으면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들을 일부러 상황에 안 맞게 등장시켜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이 시대에 어떤 정치인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정치인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정치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함부로 말했다가 어떤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서를 하나도 안 해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아주 아주 옛날 사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끄집어내면 여러분들이 아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채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지금이 기원전 2세기 또는 기원전 3세기여서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이슈를 내가 다뤄야 되는 건데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등장인물로 등장시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알기는 아는데 옛날 사람 그런 사람을 등장인물로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오류들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주시면 유식한 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토빗기 1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토빗은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살만의 셀 시대에 티스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지명 중에 티스베도 여러분들이 아는 지명이에요. 여기 출신 예언자 되게 유명한 예언자가 있거든요. 엘리아. 엘리아가 바로 이 티스베 출신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에 어쨌든 확실하게 토빗은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살만의 셀 시대에 티스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나오는데요. 토빗이 납탈리지파인데 납탈리지파의 유배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사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임금이 살만의 셀 때 살만의 셀 오세가 공격을 했는데 그 중간에 살만의 셀 오세가 죽고 그의 동생인 사루곤 이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완전히 다 유배를 가는데 그 전에 먼저 수도 사마리아만 남기고 주변 지역을 다 파괴한 임금이 있어요. 그 임금이 누구냐 하면 살만의 셀의 아버지인 티글라플레셀이에요. 그래서 납탈리지파의 유배는 살만의 셀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인 티글라플레셀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적인 오류인 거죠. 그러면 티글라플레셀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혹시 여러분들 시로에프라임 전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원전 734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로에프라임 전쟁은 뭐냐 하면 시로에프라임 전쟁 그럼 우리 저기 수연님은 광주신학교에서 저랑 역사서를 배워가지고 잘 알 텐데 시리아하고 에프라임 사이의 전쟁이 아니에요. 시로에프라임 전쟁은 시리아하고 에프라임.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집화예요. 그래서 시리아하고 에프라임 동맹이라는 말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이유는 뭐냐 하면 아시리아의 티글라플레셀 임금은 굉장히 강력한 임금이에요. 이 임금이 실권을 잡고는 남아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내려오게 하려면 여기 작은 나라들이 동맹을 많이 맺고 저지를 하면 못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 번 칼크미스 전투 때 막아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에프라임이 동맹을 맺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구냐 하면 페카예요. 그래서 둘이서 동맹을 맺고 남쪽의 임금은 그때 누구였을까요? 아하즈 임금이었어요. 아하즈 임금한테 말하죠. 이 동맹 둘이서 동맹을 맺고 난 너도 우리 동맹에 가입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아시리아를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하즈는 어떻게 하죠? 벌벌벌 떨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승산이 없는 것 같죠. 그때 아하즈를 도와주었던 예언자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임금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금님이 두려워하는 저 두 임금은 금방 망하고 말 겁니다. 언제? 지금 저 임신한 여인이 예를 들면 임금의 부인일 수도 있고 예언자의 부인일 수도 있는데 임신한 여인이 지금 임신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아기를 낳고 그 애가 철들기 전에 저 두 나라 망할 거니까 임금님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 아하즈한테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는 아니 아하즈는 예언자의 말을 못 믿고 어떻게 해요? 돈 보따리 싸가지고 신하들을 티글라필레셀 임금에게 보냈죠. 그러니까 티글라필레셀 임금은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당장 천엘에 와요. 당장 천엘에 와서 시리아가 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총 군대를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주둔시켜놓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수도만 남기고 나머지 다 파괴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유배 가는 거죠. 그때 토빗이 간 거예요. 토빗의 가족들이 그때 끌려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빗이 살만했을 때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때 끌려간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역사적인 오류가 있는 거죠. 이거 일부러 제 생각에 일부러 저자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시그늘 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또 살만해섬이 죽고 1장 5절에 보면 살만해섬이 죽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것도 오류예요. 왜냐하면 살만해섬 오세는 자식이 없어 죽어가지고 누가 왕위를 잊게 되냐면 그의 동생. 그의 동생인 사르곤 이세가 왕위를 이어요. 그 사르곤 이세의 아들이 사네립이에요. 그러니까 살만해섬 오세는 사네립의 큰아버지죠. 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건 말하지만 그 디테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실제로 내가 말하고자 한 건 딴 거예요.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어른이 되자 나는 우리 일가에서 아내를 맞아. 그러니까 토빛이 성장했을 때 일가에서 아내를 맞았다. 그러니까 종래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유배 시기에 유다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집안의 여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시기에 종래혼이 강조되었을까요. 그렇죠. 유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온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느에미아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느에미아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외국 여인이랑 결혼을 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엄마가 외국인이다 보니 아이들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에즈라하고 느에미아는 개혁을 해서 어떻게 했죠. 그렇죠. 외국인 여자와 그들이 낳은 자식까지 다 내보냈잖아요. 그건 아주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렇게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종래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빗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토비아라고 하였다. 이 얘기를 보면 토빗은 유배를 가기 이전에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토빗이 유배를 갔을 때 토비아가 한 살이라고 칩시다. 그게 유배를 간 때가 734년이거든요. 그럼 한 살, 한 살이라고 치는데 그런데 토빗이 마지막에 보면 토비아는 죽기 전에 니네베가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니네베가 멸망한 게 언제냐면 기원전 612년이에요. 그러면 이때 토비아는 도대체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는 그대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지리적인 오류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토빗기 6장 이전에 가면 토비아가 천사 라팔과 함께 액바타나로 가서 마침내 라게스까지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 라게스에는 토빗의 친척이 있어요. 그런데 토빗이 옛날에 큰 돈을 자기 친척한테 맡겨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눈도 멀고 자기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 돈을 찾아오면 부인하고 자식이 고생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들을 저 먼 길로 보내요. 가서 내가 맡겨놓은 돈을 찾아와라. 그럼 그걸로 엄마랑 고생 없이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보내는데 그래서 니네베에서 라게스까지 가야지 되는데요. 그런데 니네베라고 하는 장소는 티그리스 강으로부터 이미 8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니네베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비아가 엑바타나에는 또 누구의 집이 있느냐 하면 사라의 집이 있거든요. 거기 머물고 있을 때 라파엘이 내가 그냥 혼자 라게스까지 빨리 갔다 올게. 왜냐하면 시위를 최대한 줄여야지만 자기들이 빨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라게스까지 갔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엑바타나부터 라게스까지는 320km예요. 뭔 수로 하루에 30km씩 걸어도 열흘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지리적으로도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볼 때 토비기는 이제 이 소설이다. 교후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비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내용이 별로 끊기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작품이어서 아마도 한 사람의 저자의 작품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언급은 많은데 한 번도 희생제사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걸 보면 이 글을 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배지에 있는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생제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기도와 자선과 선혜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토비길을 쓴 사람은 디아스포라에 사는 경건한 유다인인데 또 이 사람이 북왕국 출신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왕국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토비기가 저술된 시기는 언제냐면 집회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저술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00년에서 180년경 안티오코스 4세의 종교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쓰여진 작품일 거다. 안티오코스 4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들은 어떤 책들일까요? 마카베옥이 상학원이에요. 이제 그게 역사서 유권에서 다루는 마카베옥이 상학원에 가면 안티오코스 4세가 나오는데 안티오코스 4세는 어떻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이 바로 유다인들이 할래도 못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게 하고 강제로 돼지고기 먹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죠? 한마디로 유다인들 종교 박해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다인들이 순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아직은 일어나기 전에 쓰여진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때 쓰여졌다는 걸 어떻게 하냐라고 물으면 그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유배 후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여기 언급이 돼요. 예를 들면 11조에 대한 규정. 성경 안에 11조에 대한 규정은 모세 온격에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낸 것은 그렇게 일찍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유배 후 시기에 11조에 대한 규정이 철저하게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유배 후 시기 때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유다인임을 드러내는 정체성으로 세 가지를 크게 강조하게 돼요. 그게 뭐 뭐죠? 안식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한례받는 거,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음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음식에 관한 규정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하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죠. 예를 들면 유다인들은 랍스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다인들은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건 못 먹고 정결한 것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 중에서 유다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만 먹어요. 하나는 뭐죠? 비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느름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오징어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어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맛있는 거 다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서 유다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조건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하나는 발굽이 갈라져야 돼요. 또 하나는 되새김질을 해야지 돼요.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조건에 들지 않죠. 그러니까 유다인들한테는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하다는 건 더럽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자기들의 의식 기준에 맞다 안 맞다 할 뿐이지 또는 부정하다는 말이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거의 기준인 것이지 이게 윤리적인 걸 말하는 것도 위생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정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음식에 대한 래비기에 나오는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게 된 게 언제냐면 유배 후 시기부터예요. 그래서 유배 후 시기에 쓰여진 작품들을 보면 유다인들이 외국에 가서도 철저하게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켰다. 그런 거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 누구 있죠? 다니엘. 다니엘이 바빌론의 궁정에 세 청년과 함께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궁정에서 제공해 주는 음식 먹지 않고 나무라고 물만 먹었는데 그 청년들보다 훨씬 더 빛나고 건강하고 지혜로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외국인들한테 갔을 때 자기 음식 가지고 가서 따로 챙겨 먹은 사람. 유딧. 유딧도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이 시기가 이제 음식에 관한 규정이 실제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규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규정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도 바오로로 연결돼요. 보세요. 이제 사실은 하느님에 대한 율법은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율법의 핵심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배 후 시기에 오면 유다인으로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례를 받는다. 안식이를 지킨다.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킨다. 이걸 해야만 유다인으로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도 바오로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성교를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골수 유다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율법 지켜야 돼. 그런데 그들이 말한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건 뭘 말해야 되냐면 이방인들도 이 세 가지 규정을 지켜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율법으로 이렇게 말할 때 이 율법은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오로가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할 때 그 율법은 이런 세 가지 규정인 거잖아요. 이거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토빅기에 읽어보면 이미 예언서가 경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인용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예언서가 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언서 있잖아요. 네 개의 중요한 예언서하고 열두 소 예언서가 합쳐져서 한 권의 책으로 사람들한테 읽혀지기 시작한 때가 기원전 2세기 경이네요. 그러니까 이때쯤은 아마 예언서가 경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그런 때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토빅기에 보면 그리스 돈, 그리스 달 이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미 토빅기는 어느 시대에 쓰인 거예요. 그렇죠? 헬레니즘 시기에 쓰인 거잖아요.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스 돈이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는 로마 돈인 대나리온하고 같은 거예요. 1드라크마가 1대나리온하고 똑같아요. 그게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 달 이름이 디스토로스라는 달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니산딸. 니산딸은 바빌론식 달 이름이잖아요. 그 니산딸을 니산딸이라고 하지 않고 디스토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그리스 문화가 어느 정도 이 사회에 들어와서 익숙해 있던 그런 시절에 쓰여진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술 시기는 안티오코스 4세대의 박해 상황은 언급되지 않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사상도 등장하는 걸로 볼 때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200년에서 180년일 거다라고 보고 적어도 토백기는 꿈난 사본이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후 25년 사이에 쓰여진 사본이 발견됐기 때문에 100년 이전에는 반드시 써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성경 이제 이 시기에 기원전 2세기 3세기 또는 1세기에 쓰여진 구약성경의 책들 대부분이 우리 제2경전에 해당되는 책들인데요. 이 책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 책을 쓴 저자들은 앞에 먼저 쓰여진 구약성경의 책들의 내용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책들의 내용을 자주 언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쓴 책의 권위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토비야의 혼인 이야기를 쓰는데 구약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어? 이거 이사학의 혼인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빗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신병기 30장의 내용을 인용한 거고 토빗기 2장 6장은 암호소스 8장 10절 그 다음에 토빗의 유언은 자먼하고 집회서에 나온 여러 가지 지혜 가르침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쓰여진 구약성경의 자료들을 활용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토빗기의 저자는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들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가 은혜 갚은 망자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시신이 매장 안 되고 버려지는 것만큼 모욕된 건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게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신이 버려진다는 만큼 모욕적인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벌을 받았어도 매장 못할 수도 있고 묻힐 무덤이 없어서도 못할 수도 있고 가난해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시신이 버려졌을 때 그 시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무덤을 만들고 매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죽은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갚음을 받는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려진 시신을 잘 매장해주면 보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도 시리즈가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신방의 괴물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주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빚장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빚도 안 갚아 죽었으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막 시신을 함부로 훼손하고 그런 걸 보고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너무 안 뱉게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빚장이들이 내가 그 사람 빚 다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죽은 사람 알지도 못하는 죽은 사람의 빚을 갚아주느라고 자기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길을 떠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런 거예요. 제가 당신 여행 가는데 같이 가겠다. 그래서 당신이 가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도움을 줄 테니까 만약에 그 일이 성공하면 나한테 절반의 품삭스를 달라. 그렇게 하고는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났는데 어느 동네에 갔더니 그 동네에는 아주 귀한 신분의 공주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공주가 결혼하자마자 맨날 첫날 밤에 신랑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날 밤에 같이 자려고 하면 공주의 입에서 뱀이 나와서 그 신랑을 누르죽여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몇 번의 신랑이 죽어가지고 결국 이 공주는 결혼도 못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과 함께 가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 공주랑 결혼해라. 내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단 결혼해서 많은 것들을 벌게 되면 임금으로 나한테 절반을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의인은 공주랑 자기가 결혼해야겠다고 하고 과연 첫날 밤에 잠자리에 누웠죠. 아니나 다를까? 그 공주의 입에서 뱀이 나와서 이 사람을 무너 죽이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사람이 가서 뱀을 죽여버렸어요. 그 뱀을 죽여버렸고 뱀 죽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렇게 뱀 죽여서 너를 도와줬으니까 이제 이 신부는 절반은 내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신부의 몸을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절반은 내가 갖고 절반은 이가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뱀 속에 아니 이 공주의 몸 안에 살고 있던 진짜 큰 뱀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죽겠구나. 튀어나와가지고 멀리 달아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쫓아가서 그 뱀을 죽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공주랑 결혼을 하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약속한 대로 절반을 줘야 되잖아요. 절반을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때 나를 도와준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은혜 갚음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이런 이야기. 버전은 여러 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토비기의 저자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자기가 딱 빌어온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들으면서 예를 들면 제가 콩지팥지 이야기 패러디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뭔 말하는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패러디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키카르 이야기도 굉장히 유행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아키카르 이야기는 그 뭐죠? 카피가 필사 수사본이 어디에서도 발견됐느냐 하면 엘레판틴 섬이라고 해서 에지트에도 나일강이 크잖아요. 나일강이 큰데 우리나라도 한강에 여의도라는 섬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나일강은 한강보다 훨씬 더 길고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섬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한 섬이 엘레판틴 섬인데 이 엘레판틴 섬에 페르시아 시대 때 유다인들이 그 페르시아의 용병으로 그 엘레판틴 섬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그 자리가 발굴이 됐고 문서들도 발견이 됐거든요. 거기에 이 아키카르 이야기 카피 본이 있을 만큼 이 아키카르 이야기는 굉장히 유행했던 이야기예요. 아키카르는 아시리아 사람이에요. 아시리아 사람은 뛰어난 현자예요. 이 아키카르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뭐죠? 동생의 아들을 조카를 양자로 입양을 해요. 그런데 이 양자가 그래서 이 아키카르는 뛰어난 현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양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던 여러 가지 지혜들을 수집해서 지혜의 가르침을 기록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 건데 이 양자가 조카가 양자가 이 양아버지를 배반하고 임금한테 고발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임금을 한테 반역을 저질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제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아키카르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잘 해줘가지고 결국 아키카르는 누명을 벗고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키카르가 자기 아들 나답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지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키카르의 지혜라고 해서. 그래서 이 아키카르는 실존 인물이고 굉장히 유명했던 현자예요. 그런데 이 아키카르가 토비기에 등장한답니다. 그래서 아키카르는 기원전 7, 8세기의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과 사네립의 아들인 에사랏돈의 현자이며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아키카르 이야기 1부는 이 아키카르의 자전적인 이야기 2부는 백여개의 잠원과 우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토비기에 아키카르가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키카르하고 아히카르라고도 말하고 아키카르라고도 말하는데요. 토비시 되게 비슷하게 그려지는데 예를 들면 아키카르가 토비세의 조카로 소개됩니다. 왜 이 유명한 인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키카르라는 인물을 토비세의 조카로 소개해 주냐면 이런 조카 훌륭한 조카를 둔 삼촌은 또 얼마나 훌륭한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토비시 그만큼 훌륭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키카르처럼 토빗도 임금의 총애를 받다가 노여움을 사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키카르처럼 토빗도 아들에게 두 차례 지혜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토비키 사장에 나오는 일부 지혜의 말씀은 사실은 아키카르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키카르의 양자 나답은 아버지를 배신하지만 토빗의 아들 토비아는 아버지에게 충실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훌륭한 인물이겠어요. 그죠. 토비시죠. 그죠. 그래서 토비키는 교훈적이고 지혜문학적인 대중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활용해서 만든 소설인 거죠. 그래서 토빗기에는 등장인물 간에 대화도 많이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유언도 나오고 이야기도 나와서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죠. 그래서 토빗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토빗기의 중심 내용은 뭐고 토빗기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은 주인공인 토빗 토빗의 아들인 토비아 그 다음에 토비아가 여행을 떠날 때 안내자 역할을 했던 천사 그냥 천사도 아니고 대천사 라파엘 대천사 라파엘은 구약성경 책과 신약성경 책을 다 합쳐서 오직 어디에만 나오느냐면요 토빗기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빗의 아내 안나 그 다음에 사라 토비아의 부인이 될 사라죠. 그죠? 그 다음에 사라의 부모인 라구엘과 에드나 이런 사람도 주인공이에요. 이런 주인공이 등장하고 그래서 토빗기는 예술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참된 지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았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두 가정이 되게 돼요. 하나는 토빗의 가정이고 하나는 사라의 가정 두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결국 얽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은 보상을 받고 하나의 가정으로 통합이 됩니다. 여기에서 토빗기도 그렇고 유딕기 에스테르기 다 신명기가 갖고 있는 그 상선버락 있잖아요. 그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느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치도 훌륭하게 신장시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시기에 왜 헬레니즘 시기에 유다인들이 외세의 억압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시기에 이 성경의 저자들은 상선버락 신명기의 가르침을 강조하고자 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시대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 한번 보세요. 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감이 크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뭔 소용이 있어.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다고 똥똥거리면서 사는데 사람들 안에 실망감이 아주 크잖아요. 그럴 때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한테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는 상선버락 이런 거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역사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상선버락이 이루어지는지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선버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에 충실한 얘기예요? 현실에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그저 하느님을 믿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빗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한데요. 크게 보면 뭔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났다가 그걸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거예요. 그런 건데 1장하고 3장은 두 사람의 고난이 소개돼요. 토비아와 사라의 고난이 시작되고 이 고난이 해결되는 방법으로 이제 토비아가 라파엘과 여행을 떠나고 중간에 사라와 토비아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토빗이 시력을 되찾고 그 다음에 라파엘이 자기가 누군지 정체를 밝힌 다음에 사라지고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토빗기는 여러 가지로 구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토빗이 나 토빗은 이렇게 1인칭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7철부터는 3인칭 그 토빗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인칭 이야기랑 3인칭 이야기랑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머린말 그 다음에 매진말 그 다음에 도입부가 있고 중심부가 있고 중심부는 동심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니베 니니베에서 출발해서 액바타나로 갔다가 액바타나에서 다시 니니베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를 보이죠.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1인칭 이야기랑 3인칭 이야기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토빗의 이야기 1인칭 이야기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토빗 스스로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납달리지파 출신이니까 갈릴레아 주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안나와 함께 아시리아로 유배를 가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니니베에 살고 있다. 니니베는 어디의 수도죠? 아시리아의 수도 그러니까 아시리아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에 살고 있다. 그런데 토빗이 아시리아로 유배를 와서 임금에게 신용을 받고 고위직에 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외국에 살면서도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 있죠? 요셉 파라오의 제상이었고 또 누구 있죠? 다니엘 다니엘도 높은 자리에 오르잖아요. 모르뚜카이 이런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토빗도 살만했을 임금의 고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사는데 근데 다른 의인들이 위기를 통해서 시련을 받은 것처럼 토빗 역시 시련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시련을 받게 되느냐 하면 이제 사네립 임금이 살만에셀 말고 사르곤 사르곤의 아들이 사네립이라고 했잖아요. 사네립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임금이에요. 무슨 임금일까요? 사네립 사네립이 히지키아 임금 시절에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포위했던 임금이에요. 그죠? 그 임금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점령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못하고 물러가요. 토빗에 의하면 사네립이 못하고 물러가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 아시리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많이 죽이고는 시선을 묻어주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토빗은 어떻게 하죠? 몰래 묻어져요. 그래서 토빗이 몰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신을 묻어줬다는 사실이 임금에게 알려지자 임금은 토빗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다음에 토빗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네립이 죽고 난 다음에 임금이 된 사람이 그의 아들인 에사라또이에요. 에사라또 시대에 토빗의 조카인 아키카르가 재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키카르가 잘 말해줘서 이제 토빗의 권한이 복귀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때 또 장터에 버려진 자기 동료의 시신을 매장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요. 이런 시연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2년은 아키카르 조카인 아키카르가 돈을 대줘서 살다가 아키카르가 멀리 전근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인이 날 품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품을 아주 일을 잘해가지고 덤으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받아왔는데 이 양심이 너무 예민한 도빛은 혹시라도 부인이 훔쳤을까 봐 막 돌려주라고 하도하도 조르니까 부인 안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가 뭐냐 그래서 막 뭔 소용이냐 막 하니까 도빛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슬퍼스리는 거예요. 살아서 많은 곤궁을 겪고 모욕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빛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3인칭 이야기 시작된 다른 과정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에는 메디아의 액바타나 그러니까 리네베에서 액바타나는 상당히 먼 곳이에요. 한 500km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토빛의 먼 친척인 사라의 곤궁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그 뭐죠 신방의 괴물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라도 결혼을 하면 그날 밤에 남편이 죽어요. 그런데 몇 남편이 죽었을까요? 일곱 남편이 죽었어요. 일곱 남편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남편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했는데 다 죽었다.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심각한 공궁에 처한 거죠. 그래서 이 토빛과 사라가 공궁 중에 하느님께 기도했고 그 공궁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사 라파엘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빛은 아들 토비아를 자기 친척 가벨한테 맡긴 돈을 찾아오도록 보내고 라파엘이 아자르야의 이름으로 동반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이거 조금 하고 시도로 할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토빛과 사라의 시련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토빛과 사라의 시련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그 다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빛은 기원전 8세기의 아시리아를 유배를 갖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평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으면서 동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토빛이 충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토빛은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땅에 살 때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느님께 예배드리죠? 베텔과 단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드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베텔과 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토빛은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렸냐며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충실해서 규정대로 희생제물과 11조를 바치면서 여기 11조 얘기 나오죠. 그렇죠? 11조를 바치면서 모세의 율법 규정대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할머니가 키워요. 그래서 할머니 드보라한테서 율법을 배웠고 일가에서 아내를 맞아서 토비아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살 때에도 이렇게 율법에 충실했지만 그는 유배지에 가서도 율법에 충실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유배지에 가서도 유다인들의 음식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고 율법을 준수하는 경건한 삶의 모델이 되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토빗을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가 진리와 의로움과 자선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뒤에 와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14장 9절에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토빗이 실천한 사랑은 세 가지로 소개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는 거 벌거벗은 이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 그다음에 죽은 이의 장례를 치러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요. 그는 살만 살만 에셀 임금 시대에 자재 관리를 맡은 직책을 맡았습니다. 당시 메디아 땅에 가서 그의 친척인 가바엘에게 큰 액수의 돈을 맡겨두었습니다. 열 탤런트의 돈을 맡겨두었어요. 그래서 사내립 때 정치 상황이 악화되어서 토빗은 직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정치 상황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애쌀 핫돈 시절에 조카 아키카르 덕분에 니네베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자마자 곧 오순절 축제가 열리는 때예요. 그래서 음식 준비를 다 마련해놓고 아들 토비아에게 말해요. 너 시장터에 가봐서 혹시 가난한 우리 동포들 중에 잔치 음식을 마련을 못할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데려오라. 그렇게 아들을 보냈는데 그때 아들이 갔다가 시장터에 버려진 시신을 본 거죠. 그러니까 버려진 시신을 묻어두주다가 그 욕을 당한 토비스는 주저없이 가서 그 시신을 다시 걷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람들이 저 사람 바라봐 하는 거죠. 이웃의 비웃음을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시신을 만졌잖아요. 부정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씻고도 하룻밤이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당에서 잔 거예요. 마당에서 자다가 뜨거운 참대똥이 눈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시력을 점점 이렇게 내서 결국 의사가 치료를 못해서 눈이 멀게 된 거죠. 지금부터 기도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걸 불렀는데 토비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토비도 기도하고 사라도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토비시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참외 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배 시기 새로 등장한 기도문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제가 이 곤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죽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주님 저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살아서 많은 곤궁을 겪고 모욕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토빗은 자기 심정을 담담하게 하느님 앞에 말씀드려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토빗이 이렇게 하느님한테 죽기를 청하면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라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사라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아스모디오스라는 악귀가 일곱신랑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를 모욕하는 하여 하느오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신랑이 죽을 때 차라리 따라 죽지 왜 그러냐 하면서 달려드니까 사라는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느님한테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외동딸인 자기가 자살을 하고 죽으면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플까 봐 그건 못하고 하느님한테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목숨을 거두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저를 모욕하는 저 말이라도 들어보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5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토빗은 토빗대로 하느님한테 기도했고 사라는 사라대로 하느님한테 기도했잖아요. 두 사람의 기도가 하느님한테 올라갔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동시에 해결할 방식을 찾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 라파엘을 파견해서 이제 토비아를 통해서 아버지의 눈도 낮게 하고 사라하고도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하느님은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토빗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사라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사람은 각자 하느님께 죽기를 자처하고 기도를 드렸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당에서 토빗은 집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라는 자살하려고 올려갔던 위층방에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죠. 두 사람은 단지 하느님께 자신들의 심정을 토로했을 뿐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과연 하느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지는 사람들은 모르고 독자는 알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저자가 우리한테는 다 알려주면서 막상 주인공들은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채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라파엘이 파견됐고 그 다음에 토빗은 죽기 전에 자기 친척 가바엘에게 맡겨뒀던 돈을 토비아하고 부인한테 줘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토비아에게 가바엘에게 맡겨둔 돈을 찾아오게 해서 가족을 부양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이 떠나가기 전에 왜냐하면 먼 길을 가는 거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한테 이혼을 남겨요. 그런데 토비아는 토비스는 나중에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유언을 남기는데 두 번 유언을 남기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유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종의 이별 담화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토비스의 유언의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부모를 잘 묻고 연로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잘 해드려라.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놓은 것은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다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정의를 실천하고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동족을 아내로 맡고 가늠을 저지르지 마라. 현명한 이에게 조언을 구해라. 그리고 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보세요. 하느님을 경외하고 죄악을 피하며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재산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이 토빗의 유언 안에 아주 유명한 말이 들어있어요. 어떤 말이냐 하면 이 말이에요.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꿔서서 내 이웃한테 네가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율법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골든 룰 황금 규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토빗에서는 부정문으로 나왔던 것을 긍정문으로 바꿔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들은 토비아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비아는 한 번도 가발을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에게 어떻게 돈을 받겠는가 했더니 아버지가 증서를 꺼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증서는 뭐냐면요. 둘이 돈을 맡기고 맡긴 사람들이 똑같이 한 다음에 반 쪼개요. 그래서 반반씩 갖는 거죠. 가서 맞춰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증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저는 메디아로 가는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너 나가서 너의 여행 안내자를 구해와라. 즉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소설이니까 토비아는 자기도 모르고 그냥 나갔는데 바로 첫 번째 마주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파엘이었어요. 그래서 라파엘이 이제 모시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토빛은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집안이 누군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사는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인데 대하나냐의 아들 아자르야입니다. 대하나냐라는 인물은 위대한 인물이니까 대자가 붙었겠죠. 누구나 다 아는 훌륭한 사람의 아들 아자르야 입니다. 그리고 저는 엑바타나에서 라게스로 가는 길은 하도 많이 가봐서 잘 압니다. 그 길은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적어도 열흘은 걸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토빛이 신뢰를 하고 계약을 맺고 여행을 떠나게 될 건데요. 그래서 둘이서 라파엘과 아자르야 라는 청년의 이름으로 아자르야 하고 토비아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네베에서 엑바타나로 가는 길은 티그리스 강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어쨌든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강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이 나온 거예요. 토비아가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서 먹고 일부는 보관을 하고 그때 라파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물고기의 쓸개와 염통과 간은 잘 보관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메디아에 이르렀을 때 이 물고기의 쓸개의 염통과 간의 용도를 설명해 줍니다. 물고기의 염통하고 간은 태우면 그 태우는 연기 때문에 악귀를 쫓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물고기의 쓸개는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잘 간직했어요. 그리고는 액바타나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라구엘이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라파엘 천사가 토비아 보고 너는 사라를 아내로 맞이할 권리가 있다. 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이 토비아가 사라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시슈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맞이인데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데 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이 여자는 또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동생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친척 안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혼인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물고기의 간과 염통을 태워라. 그러면 마귀는 달아날 거다. 그리고 신윤 초화를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라파엘이 토비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하느님께 기도해서 자비하고 구원을 간청해라. 그래서 그 여자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대의 아내로 정해졌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라파엘의 말을 듣고 사라가 자기 집안의 친족이 된다는 걸 알고 토비아는 그 여자를 매우 사랑하게 되었고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 결혼하는 이야기에 보면 토비아의 모습이 달라요. 길을 떠날 때는 토비아는 라파엘한테 의존하는 모습이었는데 사람이 결혼하려면 성숙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토비아가 주도권을 취해요. 그래서 아자르야 형제에게 이렇게 합시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라구엘의 집을 가서 거기에서 토비아는 라구엘과 아드나와 사라를 만나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이 결혼을 성취하기 전에는 밥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인 계약서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동의를 하고 너의 이촌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이제부터 너는 사라의 오랍이고 사라는 너의 누이다. 오늘부터 사라는 영원히 내 사람이다. 일종의 계약서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부인을 누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인을 그렇게도 불렀어요. 그다음에 이제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죠. 혼인 계약서는 케투바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뉴베 시대 또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유다인들도 혼인 계약서를 점점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언제 작성하느냐 하면 약혼할 때 약혼할 때 혼인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실제로 유다인들이 맺는 혼인 계약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혼인 계약서를 맺고 나면 그다음에 신방을 차려요. 신방을 후파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방은 신부의 집에 차리거든요. 그리고 신방에 들어갈 땐 누가 안내하는지 아세요? 신부의 엄마가 딸의 손을 잡고 신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신방으로 들어갈 때 신부의 엄마가 반드시 건네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뭐냐면 천 그 초야를 보낼 침실에 깔 천이에요. 근데 천여면 그 초야를 보낼 때 그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남긴 흔적이 갖고 있어야만 이 사람이 동정이라는 거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남편이 의심해가지고 동정도 아닌 것이 하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증거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엄마가 딸의 손에 쥐어주고 초야를 보내도록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부 집에서 신부 집에서 7일 동안 초야를 보내고 난 다음에 신부는 신랑을 따라서 신랑 집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비아하고 사라의 혼인 초야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토비아는 라파엘이 일러준 대로 향불에다가 물고기의 간과 염통을 진짜로 태우니까 그 연기를 맡고 아스모데오스가 놀래가지고 달아났죠. 그죠? 그래서 라파엘이 끝까지 쫓아가서 다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라파엘이 일러준 대로 토비아는 사라 보고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둘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바치면 사라는 아멘 아멘 응답을 하는데요. 근데 이 토비아의 기도를 보면 구약성경에서 처음으로 남녀의 혼인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 지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 지는지 한번 볼게요. 토비아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쭉 한 다음에 하느님 당신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협력자며 협조자로 아내 하와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에는 협력자라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토비기의 저자는 협조자까지 덧붙여서 아내가 남편의 협력자이면서 든든한 지지자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와 닮은 협력자를 우리가 만들어주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백년 해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둘이 그렇게 밤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몰래 무덤을 파요. 또 죽을지 모르니까. 무덤을 파는 거죠. 무덤을 다 파놨는데 둘이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무덤을 메꾸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이제 아버지는 그동안의 슬펐던 사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통 7일 동안의 잔치를 벌이는데 7일이 아니라 14일 동안 잔치를 벌이자고 라고 예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딸의 지참금으로 두고 자기들이 죽고 나면 나머지 재산도 다 이 부부에게 주는 걸로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외동딸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토비아는 제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온다 하죠. 자기가 여기서 14일을 보내게 되면 아버지한테 돌아갈 날이 14일이 지체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라게스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토비아가 그렇게 말해요. 이제 라파엘한테 자네가 가서 돈 받아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주신 증서를 라파엘한테 줘요.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라파엘은 그 증서를 받아서 가바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돈 받아가지고 돈이 10탈렌트이기 때문에 엄마무시해요. 낙타 두 마리 끌고 종 들고 가서 왜냐하면 양이 엄청나잖아요. 이제 하고 그다음에 가바엘은 토비세 친척이니까 그 친척의 아들이 결혼하니까 당연히 와야 되겠죠. 그렇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비아는 사라와 결혼해서 이제 서둘러서 이제 돌아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두 가지로 펼쳐져요. 지금 토비아하고 사라가 결혼해서 14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이쪽 토빗의 집에서는 아들이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안 나타나니까 지금 이제 토빗과 안나는 불안에서 미칠 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편에서는 이제 그 사라하고 작별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했네요. 그래서 토빗과 안나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이쪽 집은 딸과 헤어져야 되지 슬프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토비아는 빨리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무 염려하실 거다. 그렇게 해서 이쪽 집을 설득하고 그래서 토비아가 마침내 귀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파엘과 사라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 소와 양 낙이 낙타 옷 돈과 기물 이거는 다 지참금으로 받은 거 그 다음에 돌로 받은 돈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니네베 맞은 쪽에 있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왜냐하면 이게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동하는 속도가 점점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비아하고 라파엘이 먼저 아버지의 양케로 갑니다. 쓸개를 가지고 그때 걔도 그들의 뒤를 따랐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토비아는 아버지의 눈에 쓸개를 발라서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토비아가 아버지한테 이 여행에서 일어난 일 모든 일을 알려주면서 또 결혼했다는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토비시 며느리를 맞이하고 모든 일을 다 기뻐해요. 그리고는 이 집에서 다시 잔치를 벌여요. 다시 7일 동안 잔치 벌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라파엘한테 품삭을 계산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파엘한테 품삭 계산해 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라파엘의 품삭으로 토비아는 뭘 제안하느냐 하면 자기가 가져온 재산의 절반을 저분한테 줍시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라파엘 덕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도 동의하고 이제 그거를 주기로 하는 거죠. 그때 라파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두 사람한테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온 백성에게 알리십시오. 선을 행하고 좌선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정체가 누군지를 밝혀요. 그래서 나는 토빅과 사라의 기도를 들으신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천사다. 라고 비로소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토빅과 토비아는 이제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라파엘은 승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에게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라. 라고 당부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그 다음에 이어서 토빅이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13장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고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하는 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3장은 그래서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말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그분께 돌아와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도 당신 얼굴을 감추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찬미하자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하느님께서 구원을 해주셔서 다시 이렇게 회복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지금은 멸망한 상태에 있지만 예루살렘도 회복하게 될 거다라는 말이고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말하는 데 볼게요.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청옥과 취옥으로 성벽은 모두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의 탑들은 금으로 그 성과키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지며 예루살렘의 거리들은 홍옥과 오피르의 돌로 포장되리라. 새해 예루살렘의 모습은 모두 다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예루살렘이 될 거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묵시록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내가 성류석을 너의 주춧돌로 놓고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세우리라. 너의 성과키들을 홍옥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묵시록에도 나오고 그래서 미대의 예루살렘의 영광된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토빗은 112세에 죽어서 니네베에 묻혔고 그는 62세에 시력을 잃었지만 또 시력을 되찾은 후에도 계속해서 자선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빗이 토비아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제 니네베가 곧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 장례 치르자마자 니네베를 떠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유언의 내용은 하느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해라. 그게 뭐냐 하면 의로운 일을 하고 자선을 베풀라는 얘기죠. 자선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아라. 그리고 불의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아라.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토비아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니네베를 떠나서 액바타나에 있는 장인집에서 살아요. 토비아는 117세에 죽습니다. 토비아는 죽기 전에 니네베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네베는 기원전 612년에 망하거든요. 바빌론의 나보폴라사라고 메디아의 시아카레스라는 임금하고 같이 키아카레스라고 우리나라 번역은 됐을 거예요.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토비기가 우리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신학사상은 이제 다섯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의인인데 이제 유배 후식 토비기에는 이 의인의 고통 문제가 많이 다뤄져요. 예를 들면 욕기도 마찬가지로 의인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데 의인이 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토비기에서는 세 가지 원인으로 설명을 들어요. 먼저 하느님께서 시험하시는 거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가하는 조롱이나 박해 때문에 세 번째는 악마가 관여해서 예를 들면 사라의 케이스도 그죠? 아스모데오스라는 악마가 관여해서 그래서 그러면 고통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토비기에 의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의존함으로써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의인이 겪는 고통의 의미는 뭔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 하느님의 심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몸으로써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한다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에 다 동의하고 맞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일부의 설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선이 강조되는데요 유다교가 강조하는 세 가지 기둥이 이건 예수님께서 너희는 자선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는 단식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유다교의 세 가지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자선을 강조하는데요 토비기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 때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사음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토비기에서 강조되는 자선의 종류는 첫 번째는 가난한 인들에게 자신의 재물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버려진 동포의 시신을 묻어주는 거 그래서 제가 보스톤에 있을 때 거기에 작은 형제회 그러니까 프란시스코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샌 앤토니 슈라인이라고 다운타운에 있거든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그 핵여자들이 죽으면 아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잖아요 근데 작은 형제의 신부님들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죽은 핵여자들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 미사 해주시고 그들을 장지에 묻는 것까지 해주는 거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토빗이 특별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버려진 동포의 시신을 묻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러면 왜 유배 시기 때 또는 헬레니즘 시기 때 이렇게 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시 여길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졌고 다시 섰잖아요 그리고 나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안 살아요 멀리 사는 디아스프라이 유배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토빗은 북이스라엘 출신이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존경심은 유배 생활 동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희망은 제2성전기 유다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인과응보 말씀드렸죠 그죠 왜 이 시기에 인과응보를 강조하게 되는 건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토빗기에 보면 그래서 인과응보 잘못하면 벌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도 나타나요 그래서 너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느님을 향하여 충실하게 한다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희를 받아들이시어 자비를 베푸실지 누구 알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사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와 악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쓰여진 이야기들 안에 보면 그래서 후기 유배우 시기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제 유배우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은 한 분 뿐이시다 오직 하느님만이 신이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런 걸 유일신론이라고 말해요 신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가 점점 강조되기 때문에 천사들도 다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 강등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 천사가 하느님인지 또는 천사인지 이게 모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기에 되면 확실해져요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천사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이렇게 천사가 좀 강등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사는 하느님의 피조물로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위에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거가 확실하게 여겨져요 이 천사와 상대되는 개념이 마귀와 악마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마귀들의 우두머리예요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악마는 타락한 천사로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시기에 일어나면 이제 천사들 사이에 위계구조가 생겨나요 천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천사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에요 대천사 아니에요 대천사보다 더 높은 천사들이 있어요 더 높은 품계 그들이 누구냐 하면요 케루빈과 세라핌이에요 세라핌은 슬압의 복수이고 케루빈은 커룹의 복수예요 왜냐 이들이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케루빈과 세라핌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대천사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에요 이렇게 천사들의 위계구조가 점점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우두머리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귀의 우두머리가 악마라고 그랬죠 악마를 히브리 말로는 사탄이라고 불러요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또 루시프라는 말 들어봤죠 루시퍼 벨리알 들어봤죠 베엘제불 원래 이런 단어들은 다 악마를 뜻하는 말이 아니었다가 이 시기에 이르르면 악마 우두머리를 뜻하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페르시아의 종교가 뭔지 혹시 아세요 조로아스토교 조로아스토교의 유명한 사람 알잖아요 우리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알잖아요 그죠 그 조로아스토교 말하는 거예요 조로아스토교의 역량을 받는데 조로아스토교는 어떻게 됐냐면 크게 말하면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어요 그래서 선신과 악신이 끊임없이 다투다가 마침내는 선신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잖아요 그죠 이원론적이에요 그런 역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천사와 악마 이야기가 발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천사들의 품계 이런 것들을 고정시킨 분은 누구냐 하면 5 내지 6세기에 우리 교회 교부들 중에서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천상의 위계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천 개를 세 개로 나누고 각 세 개마다 또 세 개씩 천상이 아홉 품이 구품 구품천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15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제 천사의 존재를 믿을 교리로 선포했어요 사실은 성경 안에서는 성경 자체 안에서는 이런 천사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발달한 거예요 나중에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싶으면 제가 책을 하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최승정 신부님이 가톨릭 신학과 사상에 쓴 이 구약의 천사와 신학의 천사가 무슨 관계냐 이런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이거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탄은 무슨 언어라 그랬죠 사탄이란 말이 히브리어예요 사탄이 히브리어라는 말인데 원래 구약성경에서는 사탄이 악마의 우두머리 이런 뜻 아니에요 사탄은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 왜 법정에서 제가 피고라면 저를 고발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원고 원고는 주로 누가 하죠 검사 그죠 그래서 제가 피고가 있으면 저를 고발하는 원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고가 사탄이에요 저를 고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상에서 사탄은 나쁘고 악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느님의 천상어전회의에서 누군가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탄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천상 존재도 사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를 항상 반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의 누구예요 사탄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로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사탄이라는 말 네 번 쓰거든요 욕기에 사탄이 등장하죠 천상어전회에서 하느님이 욕을 막 칭찬하니까 사탄이 에이 하느님 하느님이 잘해주니까 욕이 그러죠 욕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서 고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탄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오고 즉하리아 예언서에 나오고 역대기에 나오고 이렇게 딱 네 번밖에 안 나와요 이때까지 사탄은 무슨 나쁜 악마의 우두머리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고발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차로 이 사탄이 악마의 우두머리 이런 걸로 쓰여지게 된 거고 신약성경에 오면 사탄은 악마의 우두머리예요 신약성경에 오면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애완견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그 집의 개도 토비아가 여행을 떠날 때 같이 갔다가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죠 그래서 토비아 토비과 관련된 그림에 보면 항상 이렇게 개가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평신도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수연님 구약성경에 애완견도 등장을 하나요? 제가 이거 미처 기억을 못해가지고 글쎄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해마다 통도 가지거든요 토비기에 나온다고 턱 아시는 거예요 제가 좀 반성했어요 그때 그래서 토비기는 이제 우리에게 율법에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지혜가 훌륭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율법에 충실하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고 현명한 삶을 살 줄 안다 그래서 율법에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부모를 공경하고 자선하고 동료 유다인들에 대한 사랑과 정의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것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고통은 하느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은 벌하신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상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와 자유를 드러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딧기 시간이 4시간은 있으면 에스테르기까지 다 할 수 있는데 2시간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유딧기 해야 되겠죠 그죠? 하겠습니다 자 유딧 유딧보면 누구 생각나세요? 유딧은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목을 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은 누굴까요?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왔죠 그래서 유딧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병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유딧이라는 말은 우리로 한 번 하면 서울댁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여자 서울댁 부산댁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딧은 한 사람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기보다는 이상적인 유다의 여사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윤화한 이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카베오기의 영웅인 유다 마카베오하고 짝을 이루는 여성 영웅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걸 한마디로 말하면 소설이에요 이것도 진짜로 유딧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그랬다면 다른 이름을 할 텐데 유딧은 서울댁이거든요 그래서 유딧기는 가톨릭 교회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책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이 아니니까 유딧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배제시키죠 그럼 개신교는 어떻게 하겠어요 배제시키죠 그럼 개신교 성경을 사면 유딧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재미있는 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문원에서는 유딧기의 단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에로니무스 히에로니무스가 누구죠 예로니모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하자는 성경 번역할 때 자기는 아람으로 쓰인 유딧기를 보고 번역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유딧기가 원래 아람으로 쓰인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그리스어본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히브리어본이 있긴 있는데 이 히브리어본은 불가타역에서 거꾸로 번역한 거예요 그만큼 이 책도 인기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유딧기가 저술된 곳은 디아스포라 지역이 아닌 유다 지역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티나에 사는 유다인이 쓴 작품으로 보입니다 언제 쓴 거냐 하면 마카베오 항쟁 직후에 그러니까 유다 마카베오가 영웅이잖아요 그죠 그가 막 갖는 여성 영웅 그럼 왜 여성 영웅을 내세워야 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저술 시기를 기원전 2세기경으로 보는 근거는요 예를 들면 유딧기 3장 8절에 보면 네부카드네자리 임금이잖아요 이 임금만을 신으로 섬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은 그 어떤 임금도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로마 시대 때와 그리스드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그렇고 그 다음에 성소가 유린되고 모독된다는 언급이 나오는 것도 봐서 안티오커스 4세 때 성진 유린 사건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실전 인물을 거론을 하게 되면 이 책은 위험한 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인물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도 안 되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당태종이 이순신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코드가 숨어 암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네부카드네자리라고 등장하는 이 인물이 누구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냐 하면 안티오커스 4세를 빗대어서 하는 거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디기의 장르는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역사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명백하게 연대기적이고 지리적인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유디기의 표면적인 배경은 네부카드네자리 임금이 통치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네부카드네자리 임금을 아시리아의 임금으로 소개합니다 네부카드네자리 임금은 어느 나라의 임금이죠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빌론의 임금이에요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리의 장수로 소개되는 홀로페르네사하고 그의 내신이 바고아스라는 이 이름은 명백하게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죠 세종대왕께서 징기스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건 똑같은 거죠 징기스칸은 몽고 이름이잖아요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이름이고 이 이름은 실제로 역사에 나옵니다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 때 이집트 원정대에 포함되었던 장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고아스는 홀로페르네스의 부하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세종대왕이 징기스칸 다 아는 이름이지만 말도 안 되는 조합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리적인 혼동도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면 베툴리아 성읍은 유다에는 없는 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베툴리아하고 베토메스 타임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인데 그 관문이 얼마나 좁으냐 하면 두 사람도 겨우 지나갈 자리다 그런 장소는 유다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어낸 거예요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과도 제가 이 시기에 적혀진 작품들은 다른 성경하고 연관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판관기 4장하고 5장에 등장하는 야엘 이야기 있죠 야엘은 누구를 죽였죠? 시스라를 죽였잖아요 그 이야기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죄를 멀리하면 번성한다는 신명기적인 원칙이 여기도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유딧이 찬양가를 바치는데 이것은 마치 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부른 찬양 노래랑 되게 또 비슷해요 이렇게 앞에 먼저 쓰여진 성경의 역량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게 유딧 유딧은 깊은 신심과 저항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진영에 가서도 자기 음식 따로 싸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죠 그리고 자주 기도를 바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느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를 물리칩니다 그는 유약한 과부이지만 하느님을 믿어서 강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죠 여기에 이 베툴리아라는 성읍의 지도자인 우찌아라는 남성이 등장해요 그런데 우찌아는 소심하고 무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도 등장합니다 안문 사람 아키오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외국인이지만 이스라엘에 관한 진실을 증언하고 유딧의 무용담을 듣고 난 다음에 유다교로 개종해요 할레를 받고 개종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홀로페르네슨 장군은 진짜로 찌질한 사람으로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유디키의 저자가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누가 진짜 주인인가 누가 진짜 하느님인가 내부카드 내 자리 섬기는 그런 신이 주인님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가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사람들이 힘을 찾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슈퍼맨을 그리워하잖아요 그죠? 누가 막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유디키의 저자는 하느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우리한테 보게 만들어요 하느님이 내부카드 내 자르나 홀로페르네스 장군처럼 거대한 군대를 통해서 활동하시는가 아니면 여자의 손을 통해서 활동하시는가 여자의 손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것은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자 그래서 유디키 안에 보면 여자의 손을 통해요 이 말이 많이 등장해요 하느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반복적인 모티브인 여자의 손으로 하느님의 구원이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 해야 되는데 유디키 되게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유디키는 말을 이중적으로 활용해요 그러니까 유디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다르게 이해하고 이쪽은 다르게 하고 이렇게 언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라자로가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으면 저절로 일어나겠죠 왜 굴지 우리가 그 깨우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잠과 제자들이 이해하는 잠이 다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물하고 예수님의 물이 달라요 같은 단어인데 이중적인 의미가 활용되는 것처럼 유디키에도 그게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어요 내가 시간을 붙잡을 수 없으니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마 가톨릭온에서 이거 녹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꼭 나머지 들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광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